안녕하세요 산책꾼 입니다. 이제 송이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. 여기도 마무리 하려고 와봤는데요. 굽더더기 버섯이 보이네요. 송이가 다 끝이 나고 나면은 나오는 버섯입니다. 원명은 흰굴뚝버섯 이라고 합니다. 앞면은 보면 꼭 연기에 끓인 것처럼 흰색과 검은무리한 색이 섞여가 있습니다. 요 뒤쪽에도 그렇구요. 대가 짧기 때문에 짧을 때 살짝만 움직이면 됩니다. 깨끗한 흰굴뚝버섯입니다. 식감은 이게 삶아 나면은 쫄깃쫄깃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입니다. 이런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 찾는 버섯입니다. 맛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나무 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건 조금 상했네요. 크기는 큰데 백숙해 먹으면 되겠네요. 또 이렇게 살짝 덮어 놓으면은 내년에 잘 올라옵니다. 자 이쪽에도 아까 찾아 놓은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쫄쫄깃이 세 개가 있네요. 하나, 두 개, 세 개입니다. 깨끗한 흰굴뚝버섯 굽뚜더기 버섯이네요. 쉽게 따집니다. 이것도 역시 깨끗하네요. 이 버섯도 조직이 단단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버섯입니다. 식감이 거의 뭐 능린 버섯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아이고 소나무 솔잎에 딱 덮여있기 때문에 보통 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. 솔잎을 살짝 걷어야 보이거든요. 많이 말랐네요. 노간주 너무 밑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아직 어리네요. 찾음이 자꾸 나옵니다. 지금 이건 상태가 좋네요. 깨끗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싱싱한 흰굴뚝버섯입니다. 이쪽에는 아직 싱싱한 오이꽃버섯이 보이네요. 다른 지역에는 다 말랐고 여기도 끝물 같아 보입니다. 아직까지 싱싱하네요. 잎이 조그만했는데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. 자세히 보면은 잎에 갈색 털이 보입니다. 그래서 원명은 갈색 털 뿔나팔버섯입니다. 하나만 따 볼게요. 너무 작다 이거. 여기 있네요. 버섯이 너무 작아 가지고 잘 안 따지만은 상당히 맛이 있는 버섯입니다. 이제 녹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리면은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먹고요. 이렇게 따면은 손질하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남자들은 손이 잘 안 가는데 먹어보면은 참 맛있는 버섯입니다. 요즘 건강식 다이어트로 뭐 인기가 꽤 높은 버섯입니다. 오이콥버섯 갈색 털 뿔나팔버섯입니다. 이제 없는가 싶어서 이제 챙기려고 발걸음 옮기면은 또 하나 보이네요. 여기에 하나가 있고 옆에도 어린게 하나 보입니다. 이 버섯은 모르겠네요. 상태는 다 좋네요. 이거는 솔직히 보고 있어도 버섯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라고 생각하신 분들 틀렸습니다. 여깁니다. 여기 이렇게 색깔이 뭐 비슷하니까 못 찾을 수 밖에요. 시큼은 굴뚝버섯 이름도 누가 지는지 참 잘 지었네요. 여기도 뭔가 있을 법 한데요. 아 진짜 여기 있습니다. 진짜 흰 굴뚝버섯이네. 오늘 의외로 많이 땄습니다. 아 가도 못하고 계속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. 아 이러면 이게 뭔가지 이거는 조그만하네요. 이 근처에서만 네 개를 땄네요. 이 산 산행을 이제 마치고 내려가는 길인데요. 이야 이 노간주 나무 밑에 숨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. 요 밑에 핀송이가 하나 딱 들어가 있네요. 여기는 여태까지 안 나던 자리인데 조금 건너뛰었습니다. 한 10m 정도 건너뛰었네요. 아 멧돼지가 쑤셔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올해 마지막 이산에서는 마지막 같습니다. 아 핀지가 오래된 느낌입니다. 아 그렇네. 포자는 많이 터뜨려 줬으니까 뭐 됐습니다. 이거는 뭐 백수 끓일 때 같이 넣으면 되겠네요. 아 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 한번 보여주네요. 포자 많이 날렸네요. 한 11개 정도 딴 것 같습니다. 아 상태들이 다 좋아가지고 백숙을 해 먹던지 살짝 익혀서 초장에 찍어 먹던지 하면 됩니다. 오늘도 성공이네요.